입니다. 에어 보. 네. 예, 예. 광수 오빠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인천학교? 저는... 고등학교... 저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아... 제가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고. 들은 소문이. 뭐해? 아, 우리야. 남아, 남아, 남아. 야, 너 끝났다! 야, 너 이호야! 야, 지호! 지호 봐, 지호! 야, 이호 봐, 지호! 뭔가 빨리, 이게 멋있어 너 평소에 욕도 굉장히 잘한다고 아니, 이거 통제 욕이라고? 저번 주에 아쿠이 형도 종종이 형 만났습니다 네일아트 바꿔 볼게요 저 전학을 오셨대요, 맞으시죠? 근데 막 전학 오신다음부터 키 크시니까 막 친구들 많이 때리고 다니시고 친구들 많이 때리고 다니시고 때리고 다니시고 때리고 다니시고 후문에 딱 나가시자마자 바로 가르치는데 바로 가르치는데 바로 가르치는데 와, 너 방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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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키가 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나봐요 절대 거절 한 번도 안 돼 야!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안 돼 야, 방수! 거절을 안 했다고? 거절을 안 했다고? 야, 우리 한 번 착한 쪽으로 다 하더라도 야, 방수 정말 어쩐지 어쩐지 이거 봐! 이거 봐! 야, 너! 야, 너! 와, 진짜 쟤! 야, 너! 와, 진짜 쟤! 야, 너! 와, 진짜 쟤! 어쨌든 쟤! 어쨌든 쟤! 뭐라고? 뭐야? 야, 야! 야, 올리다!